저에게 강한 바지에 정리한 타입이 났습니다. 방금 배치한 타입이 부족한 타입이 많습니다. 제이마는 먼저 스타를 사라지다. 이렇게 변신함은 모를 줄 알아? 에바 자나 탈주했어 서버 개못한다고 그냥 버티면 되는건데 에바 자나 탈주 1대 2대 3대 Q 아 부지 이 새끼야 또 맞아야지 1대 9대 3대 Q combat 3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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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먹으러 와 봐 3대 2대 아무튼 지옥 같지 그냥 한 대 두 대 풀로 피해야겠다 이건 아니 불치가 올 줄은 몰랐네 자연스럽게 CS 차이 엄청 열 개 차이나지 여기로 와 오오? 돈벼? 아! 아까운데 이건 아야 헤이 에헤이 정말 이거 여기로 빼면 돼 여기로 빼면 돼 오오 아 불치가 왜 튀어나와 위에서 아 얘가 죽였어 나 그냥 갈라 그랬단 말이야 오 겸상을 할라 그래 여기로 와 겸상을 해 나랑? 건방진 자식이 그냥 요네는 요네답게 어? 받아먹어야지 어 뭐죠? 화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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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냐? 뭔데 이건 아군이 다녔습니다 요네 요네 한번 괴롭혀라 르블랑아 그렇지 그렇지 어딜 와 어딜 다 녹여 그냥 이씨 어딜 르블랑을 노려 이씨 오 으 으 으 먹고 가자 14분 이제 데스니까 으 으 흐흫 아니 근데 정글 이거 뭐냐 이거 7데스 라인이 다 이기는데 왜 킬 수가 좀 비슷한 거 같지 라는 생각을 했더니 쒸쒸쒸 쒸쒸쒸 또 죽었어 뭐 어쩌자고 어쩌자고 일로와 아니 둘이 있으면 뭐 되냐? 요네 4공만 원콤 난다 요네 4공만 원콤 난다 뭐 아 원콤은 안 나네? 아직 멀었네 좀 더 커야 되는데 지금 비상 걸렸다 지금 게임 끝났다 이거는 아 느려 아 느려 아 느려 아 느려져 아 암살자야 시와도 없는데 막 들어와 바로는 불치를 잡을까 오늘? 좋았다 아 야 아 방풀을 냈어요? 재방송으로 방풀을 냈다고요? 음 맞네 이쪽 시야 없는데 블루 찍네 어 바위게 먹는 것도 알려주고 아 안에 정작 중요하니 여기 카독 들어가는 건 안 알려주네? 야 야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그냥 라인전 압도적으로 이겨서 그러지 카직스가 7테스트 한 이유가 그거였나? 위치를 다 알려주니까 카직스는 사실 억울했던 건가? 아무튼 앱 가리개를 검토해 봐야겠네 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